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패턴 91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힘을 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as many하고 as much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텐데 여러분 as much가요 이게 이제 이 much가 많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물론 이건 양을 나타내고 수를 나타낼 때는 many가 되겠죠. 그런데 이 much하고 many가 이게 as하고 같이 쓰일 때는 어떤 많다라는 의미보다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한 수나 양의 앞서 말한 수나 양과 같은 양 또는 같은 수를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앞서 말한 내용과 동일한 것을 말할 때 그쵸? 예 그러한 이 as much나 as many 같은 표현들 쓰고 그리고 뭐 얼마만큼 그쵸? 얼마만큼 그리고 또 뭐 그만큼 그쵸? 예 그런 식으로도 쓰여요. 몇 개의 라는 그러한 표현 같은 것 처럼도 요 as much와 as many가 쓰입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 내가 발견했죠? 10개의 실수를 발견했죠? 어디에서? 바로 as many lines죠. 그쵸? 이거 많다라고 해석하면 안되고 같은 줄에서죠. 그쵸? 그러니까 같은 줄은 뭘 말하는 거예요? 10개의 실수인데 그것과 같은 줄에서 그쵸? 그러니까 10개의 줄이죠. 10개의 라인에서 10개의 실수를 발견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2번도요. 소년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죠? 연못에서. 자 근데 마치 뭐처럼? 개구리처럼이죠. 개구리처럼인데 그 수가 어떻게 돼요? 소맨이니까 그 소년들의 수와 이 개구락지의 수가 같은 거죠. 그쵸? 같은 수의 개구리처럼 연못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명사절이 이렇게 주어로 쓰인 거죠. 예. 왓이 이끄는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테이크 같은 경우는 뒤에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뭔가를 하는데 걸린 어떤 시간,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가 너에게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3시간이죠? 단지 3시간이 걸리는 것. 그쵸? 이 전체가 뭐다? 이게 주어져. 이것이 나에게 얼마가 걸려요? 같은 수의 데이, 날이 걸리죠. 그러니까 3시간이었고 얘는 3일이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너에게 3시간 걸리는 게 나에게는 3일이 걸려.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이 소년들이 올라갔죠? 예.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모처럼 올라갔어요? 멍키, 원숭이들처럼 올라갔는데 예. 같은 수의 원숭이들처럼 예. 소년과 원숭이의 수가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not in the least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뭐뭐하지 않다죠? 자 내가 조금 더 놀라지 않았어요. 그쵸?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뭘 기대했어요? as much죠? as much는 같은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동일한 것. 그렇죠? 동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한 것. 그러니까 내가 놀라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동일한 것을 내가 기대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죠? 그 사건이 주는 어떤 충격이나 그런 어떤 그 마음에 어떤 동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것과 정확히 같은 그쵸? 같은 것을 기대했었기 때문에 내가 놀라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6번 보시면은 자 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표현을 하나 아셔야 되죠? look upon에 밑줄 쳐야 되겠고 as에 밑줄 쳐야겠죠? 그래서 look upon asb. 그래서 a를 b로 간주하다. 그래서 이 look upon은 regard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regard. 그렇죠? think of도 되겠죠? think of. regard asb, think of asb, look upon asb. a를 b로 간주하다. 그래서 anytime not spent in the study죠? 그래서 공부에 사용되지 않은 어떤 시간을 뭘로 간주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이죠. 그렇죠? 그만큼의. 그렇죠? 그만큼의. 이 그만큼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공부에 잃어버린 그 시간이죠? 그 시간과 동일한 만큼의 잃어버린 시간으로. 그렇게 간주한다는 겁니다. so much는 그만큼 또는 얼마만큼 이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7번을 보시면은 그가 말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in so many words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say의 목적어는 이렇게 왓절입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는 말하지 않았는데 in so many words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직역하면 많은 말로죠? 많은 단어로 또는 많은 말로. 많은 말로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누누이 이야기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복적으로 누누이.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것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뭐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는 그가 뭘 할지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his intention, 그의 의도가 어땠어요? 클리어했죠. 분명했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so many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 so many는 제가 해석했듯이 그냥 many의 그 원래 의미를 좀 살려서 그렇죠? 해석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뭐 같은 수의 또는 얼마만큼 그만큼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보다도 그냥 so many의 느낌을 살려주시면 많다는 느낌을 좀 살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시면은 egg가 어떻게 됐어요? 팔렸죠. 팔렸는데 at so many for a thousand won이죠. 그러니까 천원에 팔린 건데 천원에 몇 개 팔린 겁니다. 천원에 몇 개로 팔린 거죠. so many는 얼마, so much가 양에 있어서 얼마만큼이라면 so many는 수에 있어서 몇 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원에 몇 개로 팔렸다. 그쵸? 그 몇 개가 몇 개인지는 몰라요. 분명하게 이 문장만 봤을 때는 그 다음에 그들은 일했죠. 그렇죠? 자 어떻게 일했습니까? 일주일이죠? 일주일에 얼마만큼이란 거죠. 얼마만큼. 그렇죠? so much 얼마만큼이 되겠죠. 그만큼 얼마만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얼마만큼 동안 일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초적인 문장을 한번 좀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좀 더 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민타임이네요. 괄호, 괄호, 저기 컴마, 컴마는 괄호로 묶어줘야겠죠. 민타임은 뭐예요? 그동안이죠. 그동안. 그동안 그 소녀들이 스프레더 테이블, 식탁을 차린 거죠. 테이블을 차렸죠. 그리고 셋, 두다죠. 아이들을 어디 주변에다가 두었어요? round the fire. fire는 불이라고 보기보다도 날로죠. 날로. 그렇죠? 날로 주변에다가 애들을 이렇게 set, 앉혔다 정도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feed them이죠. 그들을 먹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먹였습니까? so many hungry birds죠. 그래서 이거는 배고픈 새들인데 그만큼의, 그만큼은 뭐와 같은 수입니까? children과 같은 수가 되겠죠. 그리고 같은 수의 배고픈 새들처럼 새들처럼, 여기서 잘라줘야겠죠. 여기서 새들처럼 그들을 먹였습니다. 웃으면서, 말하면서, 그리고 trying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뭐를요? the funny broken english죠. broken english는 뭐예요? 엉터리 또는 서투른 그런 영어죠. 그런데 우스운 거죠. 그게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2번 보면은 잉글랜드에서, 영국에서 그리고 19세기 초에 15시간 15시간이 뭐였다? 보통의, 보통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었다는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 성인 남성을 위해서. 그런데 이 아이들도 때때로 했죠. 일을 했다는 얘기죠. as much, 그만큼의. 그렇죠? 그만큼은 이게 몇 시간이라는 얘기죠? 15시간을 일했어, 애들이. 이거는 진짜 너무 좀, 아동학대죠. 요즘에 아이들한테 15시간을 일시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very commonly, 아주 흔하게 했다는 얘기죠. 이게 동사 1번이고, 이게 동사 2번이죠. 아이들은 때때로 15시간을 했고 그런데 보통은 12시간을 일했죠. a day, 하루에. 이야, 저도 12시간 일하면 힘든데 아이들이 12시간 일하는 게 참, 너무 심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자, 3번 보시면은 스콜라가 나오죠. 학자들인데 어떤 학자들? 구시대의 학자들이죠. 구시대의 학자들이 Could Hardly Get Sight Of죠. Get Sight Of는 뭐예요? 그냥 보다입니다. 보다. 좀처럼 볼 수 없었다는 얘기죠. 뭘 볼 수 없었어요? More Than A Few Thousand Books죠. 그러니까 수천 권 이상의 책들을 볼 수 없었어요. 그렇죠? 예시대의 학자들은. 왜 그래요? 이게 책이 귀했죠. 그렇죠? 양피지에다가 쓰고 고대시대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인쇄술도 발달이 안 됐죠. 이 구텐베르크 이전에는 그런 인쇄술도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의 책을 읽기가 쉽지가 않았죠. 오로지 주로 사유와 그런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학서를 정립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고대의 철학자들이고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은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가 누구라도 런던에 갈 수 있죠? 파리에도 갈 수 있죠? 몇 시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 수 있죠. 수백만 권이죠. 수백만 권. For the mere asking. Mere를 빼게 돼도 For the asking 하게 되면은 요청만 하면이죠. 그런데 mere이라는 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단지 요청하기만 하면. 그렇죠? 요청만 하면 그러면 수백만 권을 볼 수 있어요. 책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할 수 있죠? 그리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들을 수 있습니다. 12시간 안에. 뭐를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목적어가 이 뒷부분에 나오는 지금 구문이에요. 이게 지금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왓절이 바로 목적절인데. 그런데 이 왓절 안에를 보니까 또 어떻게 돼 있어요? 가주어가 돼 있고. 그죠? 그리고 진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죠. 그래서 하고 보고 듣는 것이. 그쵸? 우리 조상들에게 바로 몇 달이 걸리게 한 거죠. 이거 as many months인데. 이 as many months 뭐예요? 같은 수의 달이죠. 아까 전에 12시간이 있는데 12달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에게 12달이 걸리게 했던 것을 12시간 안에 하고 보고 듣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시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하고 보고 듣는 데에 12달이 걸리게 했던 것을 오늘날에는 우리는 12시간 안에 하고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위도우 하게 되면 과부죠. 그의 이제 과부도 die away. 죽는 거죠. 그쵸? so much네요. 그쵸? 그만큼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죽고 여자도 동일하게 죽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so much를 쓴 겁니다. 어느 정도. 그만큼의. 그쵸? 그렇게 죽게 된다는 거지. 또한 아마도 만약에 그녀의 사랑이 has been great enough 충분히 대단했었다면 part of her 그녀의 일부가 죽죠. 그리고 그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녀의 일부죠. 이것은 결코 can never be reborn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누구와 함께 또 다른 남자와 함께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자 밤에 나는 기다렸죠. 그리고 나는 누워 있었습니다. 나의 고독한 침대에. 그리고 모든 나의 꿈들이 날아가 버렸죠. cross the sea. 바다 건너편으로. annihilating 하면서. annihilating은 원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전멸시키다죠. 전멸시키다인데 얘가 무시하다. 경시하다. 그쵸? 무시하다. 경시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무시하면서. 그쵸? 자 뭐하기 위해서? to see the beloved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무시하며 바다 건너편으로 내 꿈이, 내 모든 꿈이 날아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91번 했고요. 여러분 복습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